우리 만화님께서 원하신 대로 모셔봐야지, 응? 쎄한 거죠, 지금. 쎄한 거죠. 왜 그래? 내 밑으로 들어오지 않겠나. 생각만 해도 똥통에 빠지는 기분인데. 똥통에 빠진 기분. 분명히 뭔가 속셈이 있어서 날 불렀을 텐데 정확히 내게 요구하는 게 뭐여? 글쎄... 와, 대사가... 이제 후반부가니까 대사가 좀 되잖아요. 성장형 영화라고, 배우가 성장하네요, 진짜. 자네도 2년 동안 썼더니 이 늙은이보다 감각이 둔해졌군. 그럴 순 없어. 만일 내 동생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다음은 당신 차례가 될 거야. 마음대로. 그리고 너 알지? 세상 여자라고는 나한테 너뿐인 거. 왜 그런 말을 해? 아무튼 뒤돌아 가지 말고 뛰어! 뛰어! 서석이가 이제 저기서 자기가 하고 싶은 액션을 한 거예요.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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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직접 시켰죠 직접시켰다며 야 왜 다시 해 니가 직접 해야지 어 물고무. 그런데 물고무 나면 보통 손이 이렇게 묶여있지 않나? 어휴, 슬로모션으로. 동무가 아닌 줄 알았네. 지금 방금 몽둥이가 약간 몽둥이가 휘어지는 걸 봤는데. 양붕붕 소시지. 미련한 자식. 내게 충성한단 말 한마디면 돼. 내게 충성한단 말 한마디면 돼. 너 같은 놈한테 내 잘난 혀를 사용하긴 싫어. 너만 보면 항상 토하고 싶어서. 미친 자식. 멀어도 한참 멀었구나. 목욕시켜. 목욕시켜라 그랬어요? 심의에 흘리니까. 그 다음은 조격식인가요? 조격시켜? 조격식인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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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눈 질건 감고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면 돼. 한참 놀았더니 시장한다. 뭐 물 말고 다른 곰 같은 건 없냐? 도정 새끼. 어? 이 사인은... 자, 엽셀하는 거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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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감독을 엄마한테. 엄마야. 드디어 죽음. 금방 죽네. 아, 늦었어요. 아, 늦었어요. 여기 이미 여기서 많이 오는 장면이에요, 사람들이. 정석아! 정석아! 여기는 막 김혜선 씨는 울고 있고. 저는 영화 복도에 앉아 있고. 내가 왜 이 일을 했지? 괴로워하고. 극장은 웃고 있고. 막 이런 장면이에요. 손은 남아 있는데 때려서 죽였다네. 이제 시선이 위로 올라갑니다. 아이고. 박장돼서 그러네. 여기. 여기서 웃는 거예요. 아... 왜, 왜 모르겠어요. 저도 외우는... 진지한데. 아니... 시비에서 하도 이상한 짓 많이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얘가... 기대하는 모습이 있는데 또... 아, 엑소가... 근데 나 좀 다르다. 좀 다르다.